아 내가 울트라 쓰다가 이 큰 화면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나 잘 때도 차고 자는데 사용시간 역체감되지 않을까? 아 근데 시리즈 10 너무 예쁘잖아 특히 잿블랙 좀 보세요 아 미치겠네 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 역시나 애플워치 울트라는 내년 나오는 신제품은 아니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 같죠 물론 내년이 되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는 새로운 컬러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내추럴과 블랙 마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디자인 업데이트가 이번에 됐습니다 새로운 컬러 말고 굳이 변경점을 찾아보자면 결국 소프트웨어인데 당장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곧 왓츠OS 11의 기능 중 하나로 지원될 예정인 수면 무호흡 추적 기능과 같은 건강 기능 업데이트도 있고 또 수심과 수온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드 앱이라는 게 또 새롭게 추가됐어요 여기서는 위치를 넣게 되면 해당 장소의 조수 상태 변동에 대한 요약을 볼 수도 있습니다 7일간 조수 정보 확인 가능하고요 만조와 간조 및 밀물 썰물 일출과 일몰과 같은 그런 정보도 모두 함께 확인 가능한 앱이니까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유용하게 쓰일 앱이 되겠죠 울트라 라인업이 생기면서 애플워치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저는 매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태같이 이런 고민은 항상 즐거운 거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울트라 덕분에 올해만큼은 적어도 저한테는 애플워치 구매 결정이 이전보다는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아주 쉽게 결정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애플워치 울트라 시리즈를 1, 2 연속으로 사용을 해왔던 이유부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손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그런 적당한 두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손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 대비 조금 커 보이는 이 울트라를 계속 사용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큰 디스플레이 생각보다 여행, 출장 이런 데 가서 많이 쓰이는 워치 계산기 앱, 전화 앱의 키패드 같은 거를 눌러보게 되면 울트라 화면 크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제는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모두 단순히 그냥 전화만 받고 알림을 견눈질로만 확인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걸로 꽤 많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앱들을 이 큰 화면에서 직접 사용을 해봤던 유저일수록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내구성 제가 울트라를 사용할수록 정말 매번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구성이에요 저는 모든 기기를 좀 격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하니까 테니스 라켓에 부딪히기도 하고 코트 주변 기둥에 막 부딪히기도 일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애플이 강조한 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제 울트라는 다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새삼 울트라 케이스 이 내구성에 대한 감탄을 저는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배터리 애플워치와 말로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과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 극한의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일정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사용시간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디바이스인데 결국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배터리 수명이 울트라는 최대 36시간 그리고 절전 모드를 활성화할 경우에는 최대 60시간까지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트래킹을 위해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착용을 하고 자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이런 긴 배터리 수명은 정말 가장 강력한 구매의 이유였습니다 즉 저런 사람은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운동과 수면 기능까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배터리 수명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면 그런 와치라면 언제든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애플워치 시리즈 10을 저는 사용을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번 해본 건데요 올해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기존 모델하고는 완전 다른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 변화가 많습니다 신제품에 맞춰서 함께 공개되는 새로운 와치 페이스 디자인들도 이번에 특히 독특하고 너무 예뻐요 저는 사실 와치에서는 무조건 정보를 많이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모듈, 컴플리케이션이 가급적 많이 들어가는 그런 와치 페이스 같은 것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와치 페이스를 바꾸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방식은 와치 앱에서 마음에 드는 여러 디자인을 한꺼번에 고릅니다 여기에 원하는 컴플리케이션을 다 넣어서 만들어 놓기 그리고 바로 와치에 추가해버리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페이스를 골라 사용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하드웨어 하나씩 하이라이트를 해보면요 디스플레이는 기존 모델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42mm와 46mm로 구성이 됩니다 화면이 커지면 아무래도 키보드를 사용할 때, 글씨를 읽을 때, 숫자 패드를 누를 때 등등 훨씬 편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두께는 눈에 띄게 슬림해져서 착용감이 압도적입니다 정말 24시간째 착용을 하고 있어요 수면에 수면 트래킹을 하고 있고 일어나서 샤워할 때도 착용을 하고 화장할 때 착용하고 옷 갈아입을 때 그냥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쾌적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마음의 색깔 제트블랙 이거를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더 예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와이드 앵글 OLED 디스플레이 덕분에 측면에서 특히 애플워치 화면을 바라보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묘한 느낌까지 있어요 아직 애플워치 배터리는 부족하다는 게 솔직히 모든 유저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사용 시간에 대해서 애플은 일반적인 사용을 기준으로 최대 몇 시간 사용 가능하다고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번 시리즈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애플에서는 OLED가 픽셀 단위로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더 나은 전력 관리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배터리 전력을 많이 쓰게 되는 이 Always On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말 얇게 슬림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 울트라2 리뷰 영상에서 충전 속도, 오히려 속도에 대한 아쉬움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급속 충전 지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반가워요 30분 충전으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업무 시간에, 운동 시간에 사용을 막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화장 지우고 샤워하는 그 시간에 충전을 딱 잠깐 해놓으면 그게 충분하다는 거죠 애플 워치가 처음에 통화 기능 소개할 때 막 서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하고 막 그랬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진 않죠 지금 운동하다가 전화 오면 애플 워치 입에 댔다가 귀에 댔다가 아주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기 입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좀 있었습니다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음성 통화 중에 배경 소음 자동 감소 기능을 지원해요 효과적으로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상대방에게 더 명확한 음성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피커 성능 향상이 저는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전에는 반드시 페어링된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어야만 미디어가 재생이 됐었다면 이제는 애플 워치 4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음악, 미디어 재생이 가능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운동 나갈 때 이제는 에어팟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간혹 왜 까먹고 혼자 야외 운동 나갔을 때 밖에 나 외출했을 때 아예 음악을 재생하지도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필요할 때 뭔가를 재생은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업데이트입니다 아니 이렇게 혼자 운동할 때 저작권 때문에 많이 틀 수는 없고 탁 트인 공간 이런 곳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덥고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착용하기가 귀찮고 좀 벌리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왜 조그마한 라디오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면서 음악 듣잖아요 산탈 때 그런 느낌이에요 울트라 2의 블랙 컬러는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새로운 컬러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호기심이 없는 상태고 마침 애플 워치 시리즈 10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하드웨어 변화가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의 워치는 심플하게 애플 워치 시리즈 10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금 걱정되는 게 내구성과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울트라를 사용하는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롱텀 후기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